그러면 시청률 공약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셨는지요? 오늘 제작 발표의 시작 전이랄지 희선씨가 얘기하세요 공약 네 이 질문 왜 안 나오나 기다리셨어요? 처음이에요 시청률 공약을 안 해주시면 서운할 뻔했는데 기다리신 분은 처음이에요 항상 꺼려하시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니 그래서 저희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무래도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연말이다 보니까 만약에 저희가 99분을 초대해서 예를 들어 우리의 소장품을 플리마켓을 통해서 그 수익금으로 기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그렇게도 생각했는데 너무 취지가 좋은데요? 나인룸이니까 99분 아니에요? 그러면 시청률은 9% 가나요? 첫방 9%요? 네 아니 언젠간 9%? 아 어떠세요? 네 김희수 선배님 어떠세요? 동의하시나요? 못 나와도 9% 아닐까요? 아 못 나와도 9%지 그럼요 잘 나오면 19 정도 되고요 감독님 동의하십니까? 네 감독님 약간 등 떠밀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자 9% 넘을 시에 99분과 함께 플리마켓을 통해 좋은 일에 동참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부터 붙여주셨고요 예 예